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개 공유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당대표였던 이준석 씨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을 보게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훗날을 또 생각했으라도 적정한 선에서 명분 같은 걸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좀 봉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건데 정말 이준석 씨는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최후의 항전이다 이렇게 붙일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척건들 그리고 이준석 씨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주요 언론들도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의 정면으로 육탄 공격처럼 그렇게 대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집중주로 좀 다루고 말미에는 또 선거 데이터 문제를 함께 여러분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대반격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 알아? 난 순순하게 물러나지 않아? 뭐 이런 메시지로 저는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절대 순순하게 물러서지 않아? 전세가 상당히 이제 많이 기울었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도 다 이제 등을 그런 돌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난 순순하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전포고를 국민의힘의 관계자뿐만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이준석 씨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반격 내가 직접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다. 변호사 자문은 모두 마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낼 전망이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씨를 대표하는 책에서는 8월 5일 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의와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절대 다수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시키는 것이 현재 국힘당이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뒤에 무슨 내막이 있겠죠. 있지만 어떻든 공식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현재 상황은 비상시국이 아니야? 비상상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를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소송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이 젊은 이준석 씨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운바를 전체를 다 종합하게 되면 그냥 말로 하는 언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지능력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양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대개 어느 정도 좀 무마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텐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비단구두님이 이름이 이쁘시네요. 비단구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곤조가 있네. 곤조라는 말이 일본 말이죠. 성깔이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주변에서 우군들이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이라는 것은 끈이 떨어지게 되면 뭘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나누어 줄 것이 없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제각각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최척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정미경 씨가 완전히 그냥 비수를 꼽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신문들도 오늘도 조선일보에서조차도 그렇게 사설을 다루었네요.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살 날이 참 많고 긴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참 행동할까.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가처분 소송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당원 민주주의 위배되고 절차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과 윤영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소집안건을 가결하는데 표를 던졌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당원 민주주의 위배라는 것은 봅니까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해임을 뜻하는 권위로 보지 않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고판단으로 해서 건성동 직무대행을 출범시켰는데 그런데 서병수 정국위원장은 정국위 의결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은 정국위원회가 당의 최고위의 기관인 전당대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사고가 아닌 거리로 판단하는 것은 당원들의 권리 위배라는 주장이다. 어쨌든 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다르겠죠. 이런 해석들을 대개 충돌하게 되면 법정으로 가기 전에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에 대해서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거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선관위 쪽에 문의를 해서 선관위가 내리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선관위 눈치를 보고 벌벌 떠는 겁니다. 당원 민주주의 위배 절차 민주주의 위배라는 것은 당원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현재 상황을 전국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인지한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대단히 위중한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고요. 저 역시도 그냥 지금 상황을 당대표가 거의 역사나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 때문에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당대표 권한 대형을 맡았던 권성동 씨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야말로 비상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킬 것이냐 문제가 결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다수가 다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씨는 자신이 대반격하는 명분을 이런 부분에 두고 있다. 밑에 이제 쭉 그런 뉴스를 전하는 기사 하단에 보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격앙되어 있네요. 이준석 씨도 신문을 볼 건데 온라인판 신문을 볼 거 아닙니까? 신문을 볼 건데도 시중 여론을 거의 안 믿는 것 같아요. 꼰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 뭐 수없이 많은데 위에 한 세 분만 한번 대보니까 고인규 님이 애초에 국민의힘이란 당의 일말에 애정도 없고 자기 하나 잘 돼서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겠다는 당대표한테 뭐를 맡기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당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당을 흔들고 분열시키고 상대방 당에 이로운 짓을 하니 그 상대방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게 찬성이 804명이고 반대가 35명이거든요. 이런 소위 이준석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거의 10대 1 이상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가 이준석 씨를 나무라는 거 아닙니까? 박동원 님 같은 경우는 이준석 씨 남탓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접대 의혹 대선에서 3번의 그런 소위 고장부림 당내 아버지 어른들의 싸움질, 내부총질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렇게 추잡한 것은 5천년 역사에서 저는 처음입니다. 900명이 찬성하고 59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게 그냥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박석현 님 젊은 사람의 영 대먹지 못해서 다시 제대로 배워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대개인이 연령을 초월해가지고 다수 시민들이 어떻게 보는가라는 부분을 재빨리 이렇게 간파를 해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엑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데 본인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런데 마지막에 강공을 거둬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씨가 마지막에 회심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좀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면을 세운 다음에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남의 말을 들을 사람이라면 벌써 듣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지금 이렇게 와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보통 사람들하고 아주 다른 대단히 유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씨는 보통 사람들의 전망이나 판단이나 생각과 달리 마지막까지 좌충우돌하고 결국은 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